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 우리 모든 공부가 다 그렇다시피요 이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아주 절실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도 충실하게 또 나와 있겠지만은 그것을 또 이렇게 말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 특강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이 특강에 주어진 시간이요 아주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강 안에서는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 줄기가 될 만한 사건들을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호흡을 잘 맞춰서 이 내용 이해에 있어서 이 강의가 알차게 좀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많이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역사는요 일단은 석기시대 때부터 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아주 쉬운 부분이긴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흥미롭게 보셨을 부분일 텐데요 이 석기시대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 한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구석기의 생활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의 생활 모습이다 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도구와 경제, 사회, 주거, 예술 이런 정도를 중요하게 나누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인 도구로는 뗀석기가 있습니다 뗀석기, 돌에서 돌을 떼어냈다 이런 식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타제석기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가해서 이게 쪼개진 면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도구로 활용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먹도끼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에요 이게 기술이 별로 좋지가 못하니까요 도구를요 나눠서 막 되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공해서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먹도끼 하나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석기시대다 그랬을 때는 아직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많은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글자를 썼더라면 보다 더 정확한 역사의 사실들을 알 수 있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러지가 못하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역사 이전의 단계다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남겨진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선사다 그러면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기록으로 남기 이전의 사회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서요 그때의 모습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데 자 이때는 이렇게 뗀석기를 사용해가지고 주먹도끼 하나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먹도끼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것이요 이때는 식량을 찾아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온갖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있잖아요 그거랑 인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먹을 것이 부족했고요 직접 생산에 이르지는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냥을 하러 나간다든가 채집이나 고기잡이 낚시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공급되거나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동을 해가면서 식량이 많은 곳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죠 한 군데에 눌러 산다라는 안정적 삶은 아직까지는 너무 먼 미래의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또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이동해 다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인간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무슨 막 이가 되게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눈이 되게 밝은 것도 아니고 저도 안경 썼네요 그죠? 냄새를 되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가 되게 밝은 것도 아니에요 귀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짐승들하고 인간은 좀 다르잖아요 아직까지도 귀가 움직이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진화 단계로 봤을 때 좀 늦는 거라고는 하대요 네 아무튼 간에 옛날에는 인간들도 그래서 온갖 신경을 다 써가지고 나름 귀도 좀 움직일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긴장 상태로 이렇게 항상 지내게 되어 있었고 뭐 이렇다는 것인데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 봐야 그래 봐야 이 힘 센 동물들 발이 빠른 동물들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지각 능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시각이라든가 후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인간은 굉장히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은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게 됐을 거고요 그런데 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때 많으면 수백 명의 이 무리들이 한꺼번에 이동해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경험이 매우 중요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가면 갈수록 노인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익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요 아무래도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경험 많은 연장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경험 많은 연장자가 이끄는 무리생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평등한 공동체적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이 무리 안에서 식량을 얻으면 그 식량을 가지고 다 같이 좀 이렇게 나눠 먹는 이런 형태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동해 다니면서도 나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은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같은데 이런 데들을 많이 좀 찾아다녔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막집 같은 것들을 또 짓고 살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막집은 진짜 말 그대로 막집이에요 막 지은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막 지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 대충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그냥 며칠 때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갈 때면 이거 버리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막집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예술적 존재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요 다산과 다산이면 이제 애를 많이 낳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의 예술이 시작됐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동굴 벽화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때 예술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이다 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뗀석기를 썼다 그리고 이동생활을 했고 그 내부의 모습들은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주거는 정확한 뭐 주거 오늘날과 같이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산다거나 이뤄지는 못했겠지만은 나름의 동굴이나 막집 같은 것들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자 우리 유적이나 이런 게 발견되는데도 그런 주변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교해서요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신석기다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나름의 이 문명의 어떤 나름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발전적인 모습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문명이다 라고 말할 수준까지는 사실은 안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화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이제 발전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자 이 간섭기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토기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뭐니뭐니 해도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있습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기존의 채집경제였단 말이에요 구석기 때는 채집하는 경제였다 그런데 채집경제에서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 생산경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산경제 자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시작됐다는 점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고요 자 석기를 계속 쓰긴 하는데 석기를 이제는 갈아서 쓰는 정도의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쓸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정착을 하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곡식을 좀 저장해 놓아야 되는 토기에 사용이 시작되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이제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히 대표 토기로는 이 빗살무늬 토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오목하게 뾰족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대체로 강가나 바닷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그릇을요 좀 잘 세워 놓으려면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바닥에다 푹 찔러 놓는 게 가장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밑에가 뾰족한 형태로 생겨있는 빗살무늬 토기 보셨을 텐데 이 빗살은 또 나름의 예술적인 감각을 또 집어 넣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빗살도 이렇게 집어 넣은 이런 형태의 이 토기를 더 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생활도 좀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이나 그물을 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 사이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요 그 사이로 이렇게 그죠? 실로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쭉쭉 뽑아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바늘 같은 걸 이용해서 이걸 이제 기워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옷으로 만들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경제생활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냥이나 채집 고기잡이를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후기 정도가 되면 이제 농경과 목축도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농경과 목축이 양이 많은 정도로 이렇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됐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사냥 채집 고기잡이도 중요한 생산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때는요 쌀을 생산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자 그래가지고 잡곡류를 생산합니다 특히 조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볼까요?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자 농경이 시작되면서 한군데 머물러서 살게 되는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착 생활을 주목해서 보셔야 해요 자 한군데 이제 정착하게 됐다는 것은 인간에게는요 굉장히 큰 변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은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변화의 모습이에요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있잖아요 시족 간에 조개혼이 있었다 그러니까 시족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정착을 하면서 시족이 만들어지고 이 시족들이 족외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시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례를 치르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 사회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분제도가 생겨나는 것은 청동기 이후 시대로 이제 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평등했을 것이다 생산이 많이 되어서 그 생산량의 격차가 벌어지면 그것이 불평등으로 이어질 텐데요 아직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평등한 사회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어도 정확하게 좀 있어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움집이 되는데 청동기 시대의 움집과 신석기 시대의 움집을 비교하는 문제가 왕왕 출제가 됩니다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바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좀 둥그스러운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여전히 좀 미흡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덕을 설치를 하되 기술이 아직 좋지 못해서 집에 가운데다가 화덕을 두고 살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둥그스러운 형태고요 반지하 형태로 파고 내려가 있고요 왜냐하면 강가나 바닷가에 처음에는 정착했다 그랬잖아요 정착을 거기서 하는 이유도 알고 계시죠 자 아직은 낚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량을 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이렇게 강가나 바닷가에 주로 살았다 그리고 거기가 물을 구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강이 종종 범람하기 때문에 범람했을 때 비옥한 토지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거기 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엄청나게 춥죠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바닥을 파고 반지하 형태로 내려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화덕도 두고 이렇게 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추운 것도 추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이 이제 주기적으로 범람한다 그랬는데 강이 막 범람했을 때 이것과 관련된 치수 사업이 또 매우 절실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치수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지금 농사 열심히 짓던 것 한꺼번에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자 아무튼 그때 이제 생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는 움집이라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것들도 좀 이제 있습니다 원시신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살짝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가 있잖아요 청동기 시대로 이제 넘어옵니다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청동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청동을 사용을 하는데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방울 등 무기와 재기로 사용되었다 제사용구를 재기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청동기 시대가 되면 무기와 재기를 청동기로 만들었다 청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지배층의 치장용이나 의식용 정도밖에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청동기의 특징이 있거든요 청동기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무르죠 자 무르고 비싸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크롬으로 말해요 무르고 비싸기 때문에 이것이 사용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무기로 사용하기가 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무기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용의 청동검도 만들고 이러지만 진짜 실전에 나가서 이걸 휘둘러서 싸우고 이러기에는 이게 쉽게 쉽게 깨져나갈 수 있는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있다면은 이것은 어떤 상징성 같은 것들이 좀 전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니네보다 이렇게 멋진 거 가지고 있어 우리의 힘이 더 쎄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 것이지 이것이 실전에서 쓰이는 무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농기구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기구는 절대 사용이 안 됩니다 비싸는데 이걸 갖다 땅에다 대고 막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막 달아서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무기로 이제 실질적인 무기는 아니고 상징성을 갖는 정도의 무기 자 그리고 이제 농기구는 진짜 전혀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농기구에는 이 석기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반달 돌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반달 모양의 돌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반달 모양으로 돼 있으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추수할 때 쓰는 도구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달 돌칼입니다 여전히 돌을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요 토기도 있는데요 토기는 청동기 시대에는 윗무늬 토기가 대표 토기가 됩니다 미송인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세력범위 같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미송인식 토기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된 지역 이름을 따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가 이제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스름하다가 이렇게 움푹 주둥이 근처에서 움푹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손잡이도 달려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을 갖는 게 바로 미송인식 토기고요 그러나 대표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를 주로 사용했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때 시작됐던 농경이 보다 더 발달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경 생활의 이 형태들도 보다 더 깊이가 있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밭농사가 여전히 중심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저습지 물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변은 일부 저습지에서 변홍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계급이 생겨요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계급이 생겼다는 것에 이제 주목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생산력이 증대해서 인여 생산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먹고 남는 것들이 있고 이것을 비축해 놓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계급분화가 되었고 이 계급분화의 대표 상징적인 유물이 바로 이제 고인돌이 됩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그 돌을 옮겨다가 무덤으로 만들기에 이게 한두 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는 것은 이거는 족장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신분제도화에서 위의 신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무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급의 분화의 모습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가 등장했다는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지요 부족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가의 형태인데 활발한 정복활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선민사상 먼저 알죠? 선민사상 우리가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종족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정치적인 권위를 찾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선민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선민사상을 통해 지배자가 등장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녀 역할의 분화도 이때부터 일어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부장적 사회가 성립되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녀 역할이 분화됐습니다 남성은 수렵, 농사, 전쟁 등 바깥일에 종사를 하고 여성은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벼농사가 시작됐고요 이렇게 이제 육체노동 중심으로 고된 육체노동이 필요로 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남성들이 그 생산에 보다 더 많이 종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성들을 좀 이렇게 남자들의 일을 지원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좀 밀어내는 경향이 생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남녀 역할의 분화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상당 부분 좀 생겨났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의 형태는 여전히 움찔 같은 거에 사는데 사는 위치가 좀 달라져요 이제 사는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강가나 바닷가 이런 데서 무조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좋아졌고 해서요 물을 땡겨다가 농사짓는 기술도 좋아지고 해서 이제 무턱대고 강가나 바닷가에 살 필요가 없었죠 또한 낚시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강가나 바닷가에 산다고 했는데 이 낚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줄여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됐다 물론 먹고 산다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1970년대 초반까지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청동시대 때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생산력이 항상 있어가지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게 아무런 하등이 지장이 없고 막 이렇게 됐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좀 느낌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강가나 바닷가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구릉지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산임수가 있는 거예요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산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 겨울철에 북풍이 불어오는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배산임수 지역이에요 뒤로는 산이 배경처럼 되어 있고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형성이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강이 흘러가는 거 이런 정도 되면은 여기서 이제 농사짓고 살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강가나 바닷가에 살 때보다는 추위를 좀 막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움찔여 지상가옥으로 변화가 됐다 그리고 직사각형태로 좀 넓어집니다 커지고요 화벽도 한쪽 구석으로 옮겨져가요 화덕이 집안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 요소들도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덕을 이제 벽면으로 이동도 하고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거 보면은 이 제사장이나 족장의 청동제품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울주 반구대 그림이라든가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울주 반구대 그림 같은 것들이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런 측면들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것들도 발달하게 됐다는 것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철기시대가 등장을 해요 철기시대가 등장을 하는데 자 보니까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도구로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다 이제는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기구로 쓰거나 진짜 실전에 쓸 무기로는 청동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이 합금이잖아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비싸요 구리가 금은 동메달 할 때 동이잖아요 가격이 매우 비싸고 마음대로 쓰기가 좀 어려웠다 굉장히 무르기도 하고 그렇다 특성이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철제 농기구와 그 다음에 철제 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 인류 문명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포스코 그룹에서 자기네들 선전을 할 때 광고할 때 철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렇게 광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사실관계죠 진짜 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농기구가 철로 이제 이용이 됐으니까 돌로 농사짓는 걸 상상만 해봐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철제로 바뀌면서 생산성이 무지막지하게 좋아졌다라고 하는 점을 떠올려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무기의 측면에서도 완전 최신식 무기 그러고 보면 핵무기죠 핵무기 거의 핵무기 수준이죠 그렇게 비유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철제 무기를 쓰느냐 못 쓰느냐가 전쟁 수행 능력에서의 그 이제 이 격차를 가늠하는 기준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청동 제품도 쓰긴 쓰는데 청동 거울이나 청동 방울 등 의식용 도구로만 한정되어져 갔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원래는 동검이 있으면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비파 모양을 하고 있는 동검인데요 이것이 세형동검으로 바뀝니다 세형동검으로 바뀌는데 얘 중요합니다 한반도에 독자적 청동 문화가 있었다는 점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형동검인데 여기서 셋자는 가느다랄 셋자인 거 아시죠? 가느다랄 셋자 자 그래서 얇게 생긴 이 청동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무늬 거울도 있고요 잔무늬 거울은 이제 거친무늬 거울에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거친무늬 거울이 있었는데 우리는 잔무늬 거울로 발전시켜 갔다 그 다음에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푸집이라고 하는 애가 얘가 바로 이제 거푸집이 청동을 찍어내기 위한 도구죠 제작 틀이에요 거푸집 여기다가 청동 이 물을 부으면 그러면 이제 원했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청동을 철기보다 더 앞선 시점에서 쓰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녹는 점이 낮아서 그래요 거푸집 같은 데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금속인데 녹여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틀 속에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철기 같은 경우에는 철 같은 경우에는 청동보다도 녹는 점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끌어올리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철기를 나중에 쓰는 이런 이제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철기 시대 때 이제 경제 생활을 보면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돼지 말 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성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별표네요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이제 국가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좋아지고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부족들 막 쳐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경제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하고 병합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최초로 생겨났다 자 아까 사유재산제도 생겨났다 그랬는데요 이 국가도 이제 청동기 시대에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좀 더 이제 다듬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청동기 때부터의 모습이고 지금 철기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것은요 그것이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이 딱 만들어지고 이것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이런 시기가 철기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청동기 때부터 다시 한번요 사유재산제도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국가도 만들어지고 했다 자 그런데 철기 시대에는 그것이 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국가의 형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 때까지의 주 특성들을 살펴두셔야 되겠고요 비교를 좀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조선의 건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서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과 철기 시대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철기 시대는 이제 연맹왕국이죠 연맹왕국에 대한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조선에서부터 쭉 한방에 연결하면서요 그 특징들을 좀 비교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자 첫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 때까지 구석기에서부터 철기 시대까지의 흐름을 한번 쭉 잡아봤어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09 فيво시 genial 깜짝 Québec 곧 thief чес침 오케이 곧 BI eneca 으 앉тесь па